어떻게 보면 많고 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의 목소리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목소리를 좋게 여겨주신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마음 흡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꿀성대가 아니고요 우리 노래하는 민석군이 꿀성대이기 때문에 저는 민석군의 꿀성대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말할 때 꿀성대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말할 때 꿀성대라고 종종 듣곤 하는데 민석군과 함께 다른 꿀성대 다 꿀 허니1, 허니2 성대로 여러분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입술 좀 빌려줘요 두 팔은 내 어깨 위에 두 심장을 함께 포개요 사랑의 미러를 나눠요 입술은 못된 척은 그대 입술을 빌려줘요 사랑의 미러를 나눠요